너무 다른다. 이렇게 저울질을 너무 많이 해서 놓치는 거. 저울질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해가면 조심성이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 스타일. 두들기다 돌다리 껴야지게 생겼네. 뱀띠군들. 네. 뱀띠거든요. 01년생 24살들은 좀 봐줘야 될 부분이 너무 어린데 얘네 말이 합장서. 그러니까 결실이 있으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결실만 바라는 욕심.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나이들이기 때문에 참 좋은 나이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겠지. 딱 준비하는 시기, 공부하는 시기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시기야. 내가 하고 싶은 목표치가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과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과 가고 싶어. 전 과세요. 유학 가고 싶어. 유학 가. 새로운 고에 도전하라는 얘기야. 자기 나중에 미래 설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반전이 필요한 해운년. 반전. 반전이 필요하다 얘네들은. 해도 될까 하면 그냥 해. 해. 해서 반전. 내가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탐닫지 않아. 그러나 내가 그냥 살까? 가 아니다. 반전.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게 하고 싶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있죠. 그 사이 때는 뭐. 그럼 해. 해야지. 이때 안 하면 언제 하나. 아니면 이거를 확 바꾸기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발에 담가봐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걸 할 때 재미있나 안 재미있나 성취가 있나 없냐를 따져보면 알같지. 그러면은 해외 유학을 가기 전에 연수라도 가보면 되잖아. 아. 한국은. 워홀 이런 거. 그렇지. 경험을 해보면 되잖아. 아 경험을 했는데 너무 좋아. 가 그럼. 음.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애기들. 애기들이지만. 89년생이에요. 36살. 여자들 특히 화병 나서 뒤지겄네. 남자들은 재물이 없다. 선생님 근데. 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질문하세요. 질문 이분들은 언제 좋아져요? 이분들은 언제 좋아지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가 자아가 고집이 있어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해야 되고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여서 탓인 거야. 내 고집대로 살아서 내가 내 머리통을 도끼자로 찍고 사는데 어떻게 나아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사업보다는 전문성이 있고 말로 처먹고 살아야 돼. 직업이. 으. 예를 들어서 봐라.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교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말로 먹고 살아. 직업은 높을 수 있어. 그런 전문가성이 있고 남을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의사도 마찬가지. 네.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괜찮아. 하지만 사업이 없다는 거. 나만의 계산기가 있지. 독특한 계산기가 있지. 독특한. 응.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사업의 운영을 못 하지.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성 있고 명예처럼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 명예로 따라가면 돈은 다양스럽게 따라오나. 돈을 따라가면 내 계산기를 잘못 두들기거든. 그래서 망해. 그래서 자존심이 이상한. 좀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자존심이 있어. 이랬다 저랬다도 아닌데 나만의 독특한 고집이 있다는 얘기야. 간슬계를 너무 많이 본다. 너무 다른다. 이렇게 저울질을 너무 많이 해서 놓치는 거. 저울질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조심성이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 스타일. 두들기다 돌다리 깨지게 생겼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에 내가 가지는 직업 따라 좀 틀려요. 이분들은. 직업으로 땜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땜이 잘 된 분들은. 그렇지. 나랑 맞는 성향에 맞는 내가 운에 맞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기질에 맞는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지.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한다 그랬을 적에도 내가 기존의 전문성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 연장선. 근데 새로운 거를 맨땅에 하듯이 한다. 나는 할 수 있어. 열심히 해서 피보면 되지. 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애다 나쁜 애다를 떠나서 36이 됐을 적에는 이따를 말조심. 구설 시비가 많다. 내가 그래도 모른다. 근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된다. 근데 피해의식. 내가 원인인데 남 때문에 내가 안 돼. 남 탓을 한다는 얘기야. 자기 위로하는 거겠지. 뭐 냅둬. 말 안 통하니까. 우리는 말 얘기해 주면 돼. 지금 나머지 지인들이 알아서 새겨들으면 감사한 거고. 안 새겨들으면 알아서 사는 거고. 그거지 뭐 다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다 77이래. 77년생이에요. 48살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펜떼를 굴려먹는 직업이라 그러면 사무직이라든가. 이런 맞네요.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약간 그런 계열의 직업 구는 양반들은 평탄하겠다. 평탄하겠다. 사짜 직업. 그런 분들은 근데 그 외의 직업을 같이 똑같네. 벤테이는 잔머리 굴리나 보다. 그 외의 직업에서는 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으나 꼴값을 떨면 안 되겠다. 자존감만 높아라. 자존감이 높은 건 좋은 거니까. 내 자존감이 높은 건 내가 잘난 척을 하는 것도 괜찮아. 자존감이야. 그러나 내가 자만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자만심으로 망할 사람. 그러니까 말 한 끗 차이잖아요. 자존감과 자만심은 천지 차이다. 그 구분을 짓고 살아나는 얘기인데. 48살 먹은 사람들이 자존감, 자존감은 높이면 좋아. 자만심을 높이면 안 돼. 이분들은 자만심이 있어. 그러면 내년 후년에 밥그릇이 없어져. 자만 때문에. 그것만 잘 남기면 50대부터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 과도기인 거예요. 과도기. 그러니까 48살 먹은 어린아이다. 65년생 뱀띠면은요. 59인가? 60이에요. 그쵸? 네. 60살. 60살 뱀띠생들은 이분들 같으면 딱 세모예요.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딱 세모은 보통. 보통. 평년같이 지나가자. 이분들은 크게 볼 게 없네. 그래도 가장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평탄하고 평범한 게 제일 나아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우리가 본다고 해도. 생활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소리와 똑같아. 강감은 물 조심해야 되고. 차 타고 다니니까 차 조심해야 되고. 비 오니까 우산 써야 되고.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